제발! 제발 전파기만! 조일자! 오케이 조일자! 오케이 가져와. 나 이겨줄게. 오케이 조일자. 마지막 포즐이 없는데. 아니 아니 유난히 내가 더 좋아. 내가 잘 줄게. 이게 괜찮을 수 있어. 정민기 못 쓰면 돼. 유중이는. 그만해 이 사람아! 근데 윤중아. 진로 한 마리 웹 패스하고 테라 입구 있었으면 보고 막았잖아. 그냥 나 병신이었어요. 알아시죠? 엔트리 갑니다 엔트리. 오케이. 야 이 중국사람한테 지새끼가 어디서. 엔트리 미쳤다. 40분 훌전 패배. 아우. 진짜 아우. 난 김유난 믿는다. 연보성. 그냥 잡잖아 솔직히. 그냥 잡아 복장하지마. 내가 해줄게. 다들 메탈 관리나 하고 있어. 근데 유난히가 이런 맵 잘해. 약간. 어 약간 이런 맵 활용 같은 거 잘해가지고. 바로 6시 멀삼 하네. 원래 유동이형 이거 멀티도 못 찾을 수도 있어. 아니 유난히 맵 해봤네. 야 선엠배 한다. 괜찮나 여러분 이러면? 어 쟤 존나 좋지. 나 멀삼 했는데 선엠배. 쭉쭉쩌보내니까. 어 뭐야 이거. 갑니다. 뮤탈리스크. 자 7뮤탈. 무조기 7뮤탈. 컨트롤 좋고요 김유난. 어 옆멀틴 저글링 가스톰 깨는 거 너무 좋은데. 둘 다 깨놓는 거. 이런 플레이까지. 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. 너무 좋은데요. 벌써 지금 안쪽으로 다 들어왔는데. 투저글링으로. 아니 이거 두 개 다 깨면. 뭐야 셋이까지. 어 가드란데요. 가드라야. 히드라 바로 돼 있어. 럭커가 아니야. 아 진짜. 아 가드라. 6시에 처리를 못 쓰잖아. 합쳐지면 무적 조합 아니냐고. 가드라. 가드라. 야 이거 위로 땡기고. 히드라 언덕 위로 올라가자. 아 이거 어떻게 막아. 이거 어떻게 막아. 여기서 언덕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. 히드라가. 가디언 위로 올라가고. 왼쪽으로 쭉 땡겨. 왼쪽으로 땡겨서. 어떻게 막을래. 어떻게 막을래. 나이스 김유난. 빌드 뭐야. 빌드 존나 참신한데. 뭐야 뭐야. 픽업 뭐야. 픽업 뭔데. 와 뭔데. 가디언 존나 쎄 뭐야. 가디언 쎄 뭐야. 가디언 쎄 뭐야. 히드라 안 쎄. 히드라 안 쎄. 개새끼야. 아이씨. 아니 존나 센데. 이거 무적조합 아니냐고. 와. 이거 어떻게 져. 이 조합이. 오. 뭐야. 가디언 최고의 조합인데. 와. 위에서 씨발. 노른자 던지면서. 밑에서 침 뱉으면. 나이스. 역시. 최고의 조합. 나이스 가디언. 1대1. 나이스. 김대성 너만 이겨라. 형도 이길 테니까. 발상이 달라. 발상이. 됐다. 목소리 존나 크겠네. 네 유난히. 형 칠륙하는 거 보고 싶어 하던데. 이거 존나 잘할 거 같은데. 잘할 거 같다고. 맞지 맞지. 어 좀 파봐. 좀. 올라갔으면 파는데. 어 이게. 염분이 없네. 어 그렇긴 하지. 대동이처럼 윤중이 보너스로 먹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. 아이씨. 만나지도 못했는데 개소리하고 있어. 야 얘 사냥 있어 맨날. 뭐 이렇게 올라가니 어색 떨어질 거. 형님 다음 시즌 우승할 겁니다. 제가 하는 똥개가 없겠다 윤중아. 어 많이 빡세다. 아 윤중이 누구랑 하지? 김태경. 김태경 인정하자 질 수도 있잖아. 아 씨발 젓네. 센터 9구나마가 어찌 졌으니까. 아 이걸 지네. 이게 DC필. 울트라바 계속 넣어내는데. 아. 아. 나 지면 대참사다 씨발. 원 게이트만. 이러면 그냥. 아니 점중이 요즘에 잘한다니까. 아니 좋아. 야 이거 가스러싸를 하면 안 된다. 아 좋다. 와 뭘 가스러싸를 해 여기서. 아 랜덤 그 줄 알았다. 소리 쏠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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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가스러싸를 못 쏙하게. 너 빼. 맞는 거는. 나이스. 맞는 거 빼. 잘 빼. 싸워야지. 다 싸워. 다 싸워. 나이스. 나이스. 퇴치 잡으러 가. 하나 막 갖고. 하나 막 갖고. 퇴치 배터리까지 지었어. 아 근데 이런 막힐 것 같긴 해요. 어 근데 가루라 안 서면. 아들 안 서면. 아 이거 쑥 쑥. 루빙 루빙 쭉. 오른쪽으로 다 안 서면 쭉. 어 어 잘 싸웠는데 잘 싸웠는데 잘 싸웠어. 잘 싸웠어 잘 싸웠어. 우리 4개 때려 우리 4개 때려. 우리 4개 때려. 우리 4개 때려. 쭙 땡겨 쭉 땡겨. 쭉 땡겨 쭉 땡겨. 배터리 못 쓰게 해. 아 잠깐만. 어 두두화까지 없는데. 잘 싸워야되 와 나 이겼다! 나 이겼잖아! 이러면 미쳤다! 뭐야 이거! 와 점심이 뭐야 이 새끼! 와 점심이 미.. 아 뭐야 점심이 미쳤다! 와 점심이 뭐야? 개합살이다! 와 얘 개합살 했어? 왜 그래 이러면 도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이건 안나가? 잠깐만 이거 김윤? 김윤 브라더스가 했는데? 오케이 좋아 에스테이스가 일단 MBC 격파시켰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연보송 김태균 이겼습니다 정승이네 근데 이게 우리팀이 유리한 게 내가 윤한영 뽑았어도 이겼다는 게 그게 아주 게라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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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도적인 차이 보여 좋잖아 나 윤한영 믿음 가 연보송점만큼은 믿음 가 이제 그럼요 그럼 다른 사람 못 이겨둬 어 선 시계답네 조일장 체크는 2대0 하나 해야지 말고 개소리하고 있네 또 또 하락이 하네? 지성희도 이겨 뭐 어? 연보송도 이겨 일장희도 이겨? 아 근데 형 근데 진짜 팩트야 근데 그래서 바로 동굴 들어갔지 그래 윤한영한테 지금 동굴이 맞지 윤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사람인데 아니야 형은 차이나한테 지는 순간 끝났어 아 사람 또 끝내버리네 진다고? 이재동이? 하하하 씨X 이건 예상이 김윤한한테 지금 이재동을 잡네 씨X 이거 힘들라도 안 걸렀어 아니 내가 아니 우리도 한 판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쁘다 난 김윤한이 이기길래 씨X 영보송 개 분신새끼인줄 알았는데 뭐야? 아니 김윤주원만 이기는게 말이 돼? 왜? 이 씨X 개 아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야? 김지성 이재동 개씨X 메이저 애들이 왜 그래 개스쿨 선수들이 아니야 형 이거 나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야 지성 어떻게든 윤한이 형만 앞봐볼게 해보자 아 못됐다 이거 룰렛 사기차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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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판 사기치면 돼 하던대로 사기쳐 아 씨X 나야? 대참사 났다 제덕이 형이 지네 씨X 아 그러게 와 나 이거는 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? 야 진짜 미안하다 어 정신이 형아 안 돼 응 아니 나 뭐 홀린 거 같아 소리소리 아 괜찮아 형님 아직 쓰러지면 안 돼 아직 많이 남았어 여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저 아직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바래 볼게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이렇게 거대해 보이냐 아니 아니 잘해 진짜 처음에 이거 상큼받은 거 때문에 뭔가 게임 사이즈가 너무 안 좋았던 거거든요 아 삼쿠도 왜 받았지 아 룰렛이 형이 생각보다 잘한다 아 어떻게 거대해 보이냐 뭔가 응 성게이트 하네 성게이트 성게이트 도재욱이 제발 포즈덕으로 하달라 했는데 성게이트 하네 성게이트가 오히려 오히려 좋아 내가 이겼어 어 라카형 어서오세요 10압하는 거 아니지? 이거 10압하면 방해당하는데 10 1압해야 돼 1압 2압했냐 설마 1압이야 1이나 1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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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털리 사이즈 어 아 근데 이거 못 오잖아 본질까지 어 트리플 방해하겠다 아 뭐 게임이 벌써 졌냐? 게이트 왜 이렇게 빨라? 김지석 말대로 하네 야 원즐 더블했네 맞지? 어 뭐야 7시에 철이다 지성이가 말했어 지성이가 이거 하라고 진짜? 파서 5린 치라고 아 근데 바로 보러 가나? 오 아니다 오 다행이네 아니 7시는 안 가잖아 근데 너무 없으면 갈만 할 때 또? 한시를 먼저 가긴 하겠죠 한시를 아 뭔가 프로브 리가나 정도는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본질 서치 다 당하네 어 근데 서치 안 당하는 게 좋은데 흠흠흠 근데 오히려 본질 놔주면은 뭘 칠지 모르잖아 7시를 모르니까 그치 지금 보통 한시라고 생각할 거 같은데 지금은 선발 찍었다 선발 이거 사이즈가 프로브 잡고 앞마당 들어온 7시로 다 보내서 파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않을까 올링하면서? 이게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발링 올인이야?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지금 바로 찍었는데 우선 이러면서 히트를 하다 바로 히트하고 아 잡아! 나이스 빨리 잡았다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거 같던데 뭔가 사이즈가 질러 끝까지 와주라 한시로 가나? 이거 질러 와주면 좋은 거 아니야? 아 근데 한시 가면은 일곱시는 예상을 하겠다 맞지? 아 그렇겠죠? 아 맞네 이게 한시 가면 근데 이거 삼질 공짜로 먹으면 삼질을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아 어 럭 럭 돼야 될 거 같은데 선발 선발이면 좀 있음 되지 않나요 형님? 선발 찍었었는데 왜 안 되지? 결국은 이거 먹는 병력 아닌가? 어 어 근데 원질럿 이거 이걸로 일곱씩 보겠다 아 여기 있으면 못 먹겠다 아 간다 근데 이거 파 어차피 우리는 어? 아홉시로 갔는데? 어 그러네 근데 이제 이제 알겠네? 이제 알 거 같은데 이젠 알죠? 이제는 잘 때렸다 두 마리로 어? 어 나이스 컨트롤 이거 잡고 아 여기 팔력 파고 가는 거구나 네 음 아 아 진짜 어디 빠졌다고 생각하네 어? 김태형 모르나 설마? 아직 모르는데 어? 뒤로 다 와봐 병력 그니까 오버 그냥 여기 냅둬 나오면 질러 나왔다 어 질러 나오면 먹으면 되잖아 아 어 이거 먹으면 변수 없잖아 좀 기다리지 아 좀 기다리지 아 아 아 이거 먹었으면 되게 좋은데 어 먹었으면 끝났지 어떻게 막아 오게? 오질러세 어 지금도 일단 포지게이트 깨봐 포지게이트 깨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형 지노포시 깨면 사메티드랑 온닛이드랑 해서 뒤에 뒤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? 그러네? 근데 그전에 오버 오버 따이고 테마카? 아 다크? 테마카 올라가긴 했어 musing 눈리잖아 근데 이거 파졌는데? negotiations 안돼 안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팔론 짓고 언제부터 지어 저글링이 많아서 redit 아니 원신 나 이거 이거 막으면 신아 Payki 어떻게 막아? 긴까 어 그러네 긴급학 아 여기서 막을라고 하면 못 막는다 맞지? 등ister님 직전 look 사업도 됐지않나? 사업도 되나? 어? 올라왔는데? 잘 싸워봐 잘 싸워봐 뒤에 이 드랍 아 된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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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야돼 아 진짜 좀 싸워봐 아니 아니 됐잖아요 끝났잖아 형님 다크 찍히잖아 지금 아니 다크 오고 있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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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찍히고 여기서 어영부영 막히면서 아니 끝났잖아 이젠 왜이렇게 게임 못봐 이사람아 형님 이걸 이겼잖아 형님 이제 막혀도 이기잖아 이기면서요 깜짝이야 아니 이제 다크가 썰어도 무시하고 썰면 되잖아 어 그러네 어 미안 나 심신미약이라가지고 싸워봐 싸워봐 나 아직 몰라 근데 아니 인구수가 42대20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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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히면 몰라 네? 아니 형님 프로브만 다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 7시에서 오버 오는데? 아니 형 안마당 프로브 야 이씨 동란아 안마당에 프로브 한 마리 파잖아 아니 내동기 형 왜 아니 구라치지마 이거 이겼잖아 아니 야 은중아 이긴거 맞지? 아니 프로블를 못해 형 아니 아니 안마당 프로브 아니 프로브가 전체 합쳐서 열두 마리 있어 열두 마리 그 안마당으로 봤어 그냥 안마당 소위처럼 수비하고 이겼다 이겼다 아니 진짜 이겼다니까 하하하하 와 근데 이거 내가 1승 아니 김지성이 씨발 전략 많이 줬다 와 내가 이거 빌드 줬다 이거 진짜 형 와 와 김지성이 전략 줬다 이거는 씨발 다크다크다크다크다크 다크다크다크다크 다크다크다크 그래 이겼다니까 나이스 김태경 2패 야 은중아 김태경 이제는 무슨 날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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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와 Hou 윤활이라고 왕놈다 이게 와 나이스 김윤활 라윤활 뜨른 Skype 아... 진짜 월툰치가 왜 다 가는 거야 처음 써봤는데, 시발!